안녕하세요 B&T 월드 가족 여러분 모델 정호연입니다. 안녕 저는 요새 국내 활동 열심히 하면서 여러분들과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저희 모델 친구들 4명이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참여한 롤링 햄버거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그 브랜드에서 악세사리를 선보였어요 말이 뭔가 이상하지만 어쨌든 악세사리가 예쁘게 나왔으니까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아 그리고 앞으로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열심히 활동할 계획이니까요 많이 응원해주시고 많이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사랑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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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